귀여운 음식을 준비해왔는데 호빵 가래떡 한 1m 되지 않아?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텐트가 한 2m 높이라고 해봐요 여러가지면 한 8mAb 동시에 어린이 한 26mAb 동시에 평상시에 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텐트를 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한 3년 동안 하원으로 두 번 썼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동안 3, 4번 썼나? 최근에? 그동안 안 쓰고 보기만 했어요. 제품을 써야 되는데 아, 또 귀찮더라고. 그리고 요즘 또 겨울 캠핑이 재밌어가지고 갖고 나가니까 또 계속 갖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차에다 놔두니까는 집에다 놔둘 필요 없어서 그래서 그냥 맨날 쓰는 것 같아. 재밌어. 겨울 캠핑 재밌어. 또 이렇게 열심히 캠핑하고서 여름에는 또 안 나가겠지? 목이 무서워가지고. 오늘 제가 지금 후드만 입고 있지만 지금 되게 춥습니다. 여기 날씨가. 세팅하다가 더워가지고 잠깐 벗은 건데. 귀여운 음식을 준비해왔는데 호빵. 가래떡. 일단 호빵부터 먹을까? 호빵부터 먹을까? 호빵부터 먹을까? 호빵부터 먹을까? 호빵부터 먹을까? 붙어라 아멘 아 맞다 그 겨울에 캠핑 가실 때 보통 화목난로 아니면은 화로대 많이 가지고 가시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화로대랑 화목난로를 쓰면은 눈이 다 녹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다 질뻑질 뻑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작을 놔둘 때 그 장작이 그 눈이 다 녹아가지고 젖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불이 잘 안 붙어요 그 다음에 뭐 불이 튀는 경우에 뭐 잔디에 묻지않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방연포는 가지고 다니시는게 좀 좋다 가격이 뭐 저도 한 9,000원 9,000원 정도? 9,000원 만원 정도에 샀는데 더 저렴한 것도 있을거에요 그런거 그냥 하나 사면은 크기도 이렇게 작지 않고 웬만한 화로대랑 화목난로는 커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은 여러가지로 좀 쓰일 수 있겠죠 또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연통 길이에 대해서 되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저는 지금 화목난로를 바깥에서 쓰기 때문에 높이를 그냥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원래는 낮추려다가 근처에 뭐 이제 좀 있어가지고 좀 높였는데 뭐 보통 텐트가 한 2m 높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저는 4m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2m 정도는 더 올려놔야 마음이 좀 안심이 되더라구요 이건 개인차에요 뭐 2m 높이면 연통을 한 3m 정도 띄워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1m 차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짧게 느껴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올려서 4m까지 올리는 거에요 거기다가 또 끝에 이 불티방지까지 해주고요 이렇게 불티방지가 되있는 상태에서도 불티가 튀는 걸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에요 텐트에 불티가 튈까봐 근데 이미 뭐 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그래서 저는 한 2m 정도를 더 띄워놓습니다 뭐 1.5에서 2m 정도를 올리면 좀 안심이 되실 거에요 직접 한번 해보시고 어 본인의 좀 심적 안정감을 갖는 높이를 찾으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네 그냥 지금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는 불티가 그렇게 튀질 않아요 근데 나무를 넣는다고 이렇게 막 쑤셔넣고 뭘 이렇게 한다고 긁고 막 하다보면은 불티가 엄청 많이 튀거든요 저는 제가 이걸 하다보니까 몰랐어요 튀는지 근데 제가 하고 있는데 요나가 엄청 튄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 안되겠다 그냥 앗살 높이자 그래서 저는 진짜 한 2m 까지 올리는 거에요 그리고 바람 부는 날에 뭐 여기다가 스트링을 달아가지고 고정시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날씨가 만약에 열악하다 그냥 화목난로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밤에 제어가 안될 뿐더러 불티가 와 그 바람에 엄청 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 더 팁 지금 저는 그라운드 시트를 깔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영하권에 영하 뭐 5도 더 떨어지는 날에는 결로랑 한기가 엄청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무독력팬을 한다고 해도 따뜻한 온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런 조그만 텐트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보통은 이너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큰 텐트를 가지고 나가실 텐데 예를 들어서 바랑에르돔 80 사이즈를 갖고 나갔어요 그 안에서 4명이서 캠핑을 한다고 쳐요 밑에 한기 어 무시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화목난로도 써봤고 화목난로랑 난로에다가 무독력팬까지 썼지만 그 한기 올라오는 거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라운드 시트 중요성을 확실히 알고서 갖고 다니는데 아이랑 가신다 하면은 특히 그라운드 시트를 무조건 구매를 해서 챙겨 나가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막취가 이맨살 한 이런 이게 빠져가지고 아 그래도 이거만 한 게 없는데 흑 아 자막을 통해서 약간의 성분이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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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촬영 중 위주로 시원한 금트 메시지 다음날 날짐 만들기 먼저 한을 넣고 아 물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네 용기가 작아보이는데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야채도 켜놔요 야챔도 켜놔요 야채도 켜놔요 귀엽지? 잘해 뭐 들었어요? 몰라 투런쟈가 귀찮으니까 올려야겠다 여기다가? 아니면 여기다가 올려? 아뇨아뇨 뭐 할 거 있으면 시야는 있는데 여기 됐어? 이거네? 응 뭐야? 팥인가? 팥이요? 팥이에요 팥이 가래뿜이 아닌가? 한 1m 되지 않아?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아 그쵸? 니가 안보여 저도 형이 안보여 아 저거 봐 저거 그래서 혹시 몰라서 싱거울까봐 육수도 하나 따로 챙겨왔어 resept 하 하 하 흐흐흐흫 월호 그 물이 좀 많지 않니 우리? 네 형 코인도 안될거같애 많이 만든거같애 아..뭔..뭐야..불은 또 갑자기 왜이래.. 어..쒸.. 불맛 나겠다 와 근데 소리 되게 좋다 아이스박스는 뭐해요? 몰라.. 아니 차에 히트호크를 때 씹을까봐 아아..아.. 아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우와우 아이 고생했어요 우린 이런 캔이에요? 아니 나눠 먹어도 돼요 어 이거 아메리카 어? 어디서 나온 어디서? 어 뭐야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형 이거 어디서 나온거에요? 이거? 어 그거 아빠가 주더라? 아빠가 한 핫다스 주더라 한 나왔어요? 형! 아빠가 뭡니까? 아버지 파파파파 그래서 파파죠? 여기 분위기가 오지네 오지려서 별도 좀 보이네 여기는 그나와 근데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근데 이정도면 별 보이는건데 조롱월드 별 당나요? 그래? 아 거기 좋아요 남자머리 하셨네요? 아 요즘 일하고 오자마자 바로 옷만 갈아입고 온거라 너는 니가 니 옷을 입어야 자꾸 딴 데 거를 자꾸 입으면 어떻게 하는거야? 내 거 많이 입었어요 그짓말 하는게 한번도 입은걸 못봐 큰일났네 맨날 온다 왜 입은걸 안올리냐고 부끄러워? 아니 아니 올리다보니 내게 밀리네 아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참 잘 안와 네? 자리가 떠서 자리가 떠서 그게 무슨 말이야?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 머리 북쪽방향으로 넣어서 그래 그런가? 강우 형 오토바이 어디있어요? 센터에 있어요? 들여놨지 안박스 했어? 아 그거 실을 때 진짜 힘들었어 2차에나 신는 바람에 그냥 용달차는 못올라갈까봐 또 아 아 2차로에 실었구나 다행히 종현이가 됐네 시간이 종현이랑 일부러 맞췄지 나 혼자는 아예 못 실어 그게 사다리같은거 있지 그게 쑥 빠진거야 올리다가 종현이가 그걸 들고 버티더라고 그냥 힘이 진짜 쎄어요 와 노는건 우리가 놀았는데 형이 고생했네 응? 너네도 눈 쓸었잖아 공평해 너 쓸거 봤어요? 응? 최악이었어요 형 진짜 캠핑이 되시잖아요 정진이는 유튜브를 하잖아 유튜브 그만해 이제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왜 이제 열심히 하다가 siete unavoida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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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